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에서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12분과 13일 화요일 오전 6시 44분에 후지산이 지진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또한 7월 13일 화요일 구마모토를 강타한 강진이 북동진하여서 아소산을 강타한 후에 오이타현에도 오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슈에서도 오늘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들은 규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사스마이오지마, 구치노에아부하산 등이 마그마방을 자극한 후에 구마모토의 히나구와 후타가와 단층대를 치면서 북동진하여 아소산을 자극하고 있고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온타케와산과 후지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위험합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대만의 화랜을 거쳐서 이즈반도를 거쳐서 도쿄를 강타하면 최근의 지진의 양상처럼 1923년 관동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즈오오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최근 자주 하듯이 결국 2차 관동대지진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7월 12일 월요일에도 도쿄 근처 이즈제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은 과거 100년 50년 10년 짧으면 1년 주기의 지진 패턴이 일주일마다 대만을 거쳐서 일본 요나군이 그리고 규슈를 거쳐 시코섬을 거쳐서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기이반도의 와카야마를 강타하고 나서 주부지방의 이시카와현과 아이치현을 강타한 후에 다시 가나가와현을 강타하는 삼각형 패턴을 그리게 되며 그 후에 도쿄 근처의 사각이만 도쿄만 미우라반도 이즈반도 보소반도를 강타합니다. 그 후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을 강타하면서 이바라키현과 붙어있는 후쿠시마에 영향을 주면서 후쿠시마에 강진을 만들고 있으며 후쿠시마와 붙어있는 미야기현에 강진이 발생하고 미야기현과 붙어있는 이와태현 그리고 이와태현과 붙어있는 아옹오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긴 주기로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면서 일본 내의 활성 단층대들을 계속해서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하루에 여러 번 지진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역이 활성 단층대들로 분포하고 있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활성 단층대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열도의 활화산 집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열도에는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호수의 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등 후지산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 산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벌써 후지산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후지산이 폭발을 했을 경우에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수도로서의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지산 폭발이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열도를 따라 척추처럼 늘어선 110개의 활화산이 후지산 폭발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폭발해 최악의 순간에는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후지산 아래 마그마가 버섯처럼 3단으로 웅크리고 있으며 가스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에 크랙이 발생하여 억눌린 마그마가 쏟아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일본 연구 검토 결과입니다. 후지산의 활동 재개는 임박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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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